이제 마지막 조각을 맞추면 이 퍼즐이 완성됩니다. 딜리트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딜리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밑에다가 제가 딜리트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링크예요. 근데 딜리트는 그냥 누르자마자 삭제를 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링크를 쓰면 안 되고요. 버튼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딜리트 버튼을 어디에 위치시키면 될 것이냐. 우리 컨텍스트 컨트롤이라는 저 변수가 이제 리드로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UI가 저기 담겨 있잖아요. 이거 찾아 봅시다. 여기는 리드에 컨텍스트 컨트롤이 있죠. 제가 li 태그는 기존에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li 태그를 묶어야 되는데 그 리액트에서는 여러분이 태그를 다룰 때는 하나의 태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없는 태그를 쓰면 그냥 복수의 태그를 그루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빈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태그를 쓰면 걔가 html 코드상으로는 어떤 태그도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그 다음에 li 태그 input type은 버튼 value는 delete 자, 그리고 on 클릭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딜리트 버튼은 자, 버튼 타입은 뭐 특별히 기본 비애 비유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벤트 프리벤트 이거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뭐 경고창 같은 거 띄우지 말고 바로 삭제해버리죠. 자, 우리가 삭제할 대상은 누구예요? 자, 여기는 topics의 데이터죠.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new topics라고 하는 빈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포문으로 i는 0부터 i는 기존의 topics의 length i++ 자,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만약에 topics의 id와 현재 선택된 id가 같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제가 느낌표를 앞에다가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다를 때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new topics에 푸쉬를 하는데 id 값이 일치하지 않는 토픽들만 푸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topics의 i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new topics는 오리지널 데이터인 토픽이 아니죠. 토픽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본은 아니지만 오리지널과는 다른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푸쉬를 해갖고 새로운 topics를 만들고요. 자, 그 topics를 set topics에 new topics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삭제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클릭 자,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짠! 삭제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야죠.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set mode 자, 우리가 topic을 삭제했으면 상세보기로 갈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welcome으로 가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CSS 클릭해 볼까요? 자,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역사적인 welcome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나 react 뭔지를 알아? 나 react 할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이 곧 필요해지실 거예요. 자, 더 많은 것이 필요해졌을 때 지식지도 서마을로 방문하시면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수업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 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다섯 감사합니다.